우리 같은 정말 건전한 상식을 갖고 있는 보수 우파의 스피커들이요 그게 아니라는 말을 국민들께 많이 해드려야 돼요 그 주제가 뭐냐 제일 중요한 주제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준석을 끌어안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상한 프레임 이 프레임은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한동훈 장관 발목 잡기 위해서 일부러 좌파 언론들이 프레임 씌우는 거예요 왜? 이게 해결 안 되는 사안을 뭔가 미션이라고 계속 프레임 씌우는 거예요 한동훈 장관이요 절대로 이준석 끌어안아 놔도 됩니다 한동훈 장관이 앞으로 열심히 가고요 그리고 비대위 체제를 정말 정고 혁신적이고 향후 미래의 이슈들을 정말 담보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가잖아요 이준석은 자연고사예요 자연고사이기 때문에 절대 이준석을 끌어안는다 이준석을 만난다 이런 이야기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국민들은 1년 전 이준석과 6개월 전 이준석과 지금의 이준석을 달리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준석을 끌어안는 게 한동훈 장관의 뭔가 미션이나 임무 같죠? 그거는요 다른 비대위원장 이야기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안 끌어놔도 됩니다 왜? 이미 법무부 장관 하면서 그 행보가 이준석의 포션을 다 잠식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통계적 수치로 다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끌어안는 필요가 없죠 활동을 열심히만 하면 이준석은 자연고사한다 이게 바로 조상규가 주장하는 이준석 자연고사설 기차는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일 위에 이준석 서 있습니다 기차는 그냥 가기만 가면 준석에는 팅 하고 팅그 나가거나 아니면 뿌직 하고 이제 되는 것이고 조상규 학자가 설을 많이 주장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힘을 받는 설이 이준석 자연고사설 그리고 제일 또 신뢰를 많이 받고 있는 게 우리 성재준 레고머리설 성재준 레고머리설 그게 딱 두 가지가 제일 힘을 받고 있는 학설이죠 학설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그럼요 다수설입니다 다수설 저를 만나보신 많은 분들이 그 얘기 듣고 법학 박사 조상규가 전해드리는 성재준 레고머리설입니다 아니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한 얘기신 게 안 그래도 벌써부터 이제 그 내일이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정식적으로 이제 또 출범하지 않습니까 화요일부터 화이팅 네 근데 이제 그거 딱 하면서 성일종 의원 같은 경우도 아까 또 서민 교수님이 열번에 막 토하셨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고 이준석을 끌어안고 가야지 mz세대나 이런 젊은 세대랑 같이 갈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거는 틀린 판단이에요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데 틀린 말이다 틀린 판단이에요 왜냐하면 이준석 mz세대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mz세대가 이준석을 대표하던 시대는 한 1년 전이나 그렇죠 1년 전 지금은 mz세대들이요 대부분 그런 이준석의 저런 이렇게 뭐랄까 조잡스러운 소란을 싫어합니다 아 깔끔한 걸 좋아하죠 맞아요 깔끔하고 그리고 그런 어떤 센스 있음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준석은 센스가 없잖아요 이준석은 뭐 패션이나 이거나 모든 게 다 센스가 없어요 아니 나는 이준석 저기 헤어메이크업을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볼 때마다 술을 퍼먹고 그냥 이런 안사람 얼굴을 해가지고 아니 머리도 헤어스타일도 이게 뭐예요 머리를 좀 바르지 아 정말 아니 요즘 이것도 학습 제가 시키로 쪄있을 때 그 얼굴 같아요 이게 여기 학설이 있어요 뭔 학설이에요 지금 이제 북한의 김정은 코스프레 아 김정은 코스프레설 네 그런 도설이 있습니다 예예 비슷하긴 해요 나이 잘 따라 했네요 나이도 비슷해요 예예 제가 한동훈 코스프레 해가지고 정말 DC인사이드에 올라갔던 데 아닐까요 아 진짜요 네 경악 이래가지고 한동훈 코스프레 해가지고 저 채널A에서 저번주 금요일날 한동훈 코스프레 한 게 주말을 강타했던데요 아 진짜요 네 저희 그때 뉴스타 나와가지고 얘기하시고 그때 제가 제안했잖아요 무조건 이 상태로 채널A 나갔다 나가겠다 제가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나갔거든요 대박이 터졌습니까 제가 중간 게트로 나갔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그 앵커가 이제 앵커 도 사실 앵커 맨 뉴스 똑같이 하면 얼마나 루틴이냐 싫어하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장난치려고 들어온 사람 한 사람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앵커가 한동훈 코스프레 한 거 맞아요 이러길래 예 준비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자료화면 돌고 있을 때 저기다가 메인팀에다가 오늘 이거 카메라 잡을 거니까 준비 하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딱 주제 시작하자마자 자 우리 카메라 우리 조상규 변호사 한 번 잡아주십시오 이러더니 밑에서부터 위로 쭉 훑어요 혹시 넥타이 핀의 안경이 한동훈 장관을 흉내내신 거 맞나요 맞습니다 5천만의 언어를 쓰겠습니다 이랬더니 옆에 이혼종 위허니 경악을 금치 못하시고 이혼종 위허니 아니요 좋아가지고 배를 자꾸 쓰러지시는 거예요 아 진짜요 근데 왜 어벤져스 안 부르시고 이제 부르시겠죠 저의 역량을 보시고 이제 부르실 것 같아요 아 역량을 보셨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준석은 김정은 코스프레라면 저는 이미 성공했다 성공했다 성공했다고 봅니다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김정은 코스프레예요 지금 정직권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네 그리고 가짜뉴스는요 제가 이번에 주말에 여러분 제 인터뷰 보셨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nbn 그다음에 연합뉴스 그리고 제가 tv조선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 그 유튜브에 가짜 뉴스가 막 퍼지는데도 유튜브가 제조치를 안 한 거에 대해서 지금 국가적으로 상당히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너무 말도 안 되는 뉴스 있죠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젠벌이 연설하고 있는데 맥주병에 맞아서 쓰러졌다니 이상한 영상 이런 걸 막 올려놓고 그런데 안 쓰러져 어디인지 알 것 같죠 그런데 그게요 백만 삼백만 뷰가 나와요 쇼츠가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방심위에서 그냥 놔두면 안 된다 때려잡자 이래가지고 유튜브에 요청을 했는데 그 유튜브가 지금 쥐양을 먹었어요 저희 방침상은 저희가 제조치 안 하겠습니다 답변한 거예요 진짜요? 내가 뿔나가지고 뿔나가지고 그 관련된 뉴스 있잖아요 다니면서 제가 인터뷰 다 해줬거든요 전화해가지고 내 인터뷰 했으니까 인터뷰 따라 이래가 주말 레드로 융단폭격을 가했어요 그런데 유튜브가 무릎 꿇었습니다 제조치 했습니까? 제조치 했습니다 여러분 정의가 승리합니다 그 뻥이 거짓말인 거 다 드러나는데 그러면 보십시오 이것도 형사 문제가 돼요 처음에는 유튜브 채널에서 올렸으니까 방조인데 인식이 없잖아요 유튜브가 이게 가짜뉴스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아는데 방심위가 이걸 가짜뉴스라고 분명히 고지를 해주고 전달했잖아요 아 통보를 했는데 그런데도 그냥 놔두면 공범이거든요 그러면 형사처벌 바로 압수수색하고 구글코리아 작살 낼 겁니다 여러분들 구글코리아가 무슨 치외법권입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럼요 말로 할 때 정말 매너있게 할 때 정부 방침 따라주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준석 같은 애들이 마지막에 설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가짜뉴스 가짜뉴스 때려잡을 겁니다 진짜 그거 우리가 근절시켜놔야죠 당연하죠 변호사님 보시기에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내일 공식적으로 출범하고 난 뒤에도 이준석을 만나서는 안 된다 이준석을 만나고 말고 자체가 이슈가 돼서는 안 된다 왜 한동훈 장관이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잘하고 있다는 기준으로 가시기만 하면 그냥 내일 위에 이준석이 있다니까 지나가시면 된다니까요 만나는 것 자체가 또 기사가 막 쏟아져 나오지 않겠어요 만나는 것 자체가 이준석이 원하는 거예요 그걸 해주면 안 돼요 김 이준석은 양분론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렇죠 잘 보셔야 돼요 이준석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동훈 장관한테 이래요 한동훈 장관 너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처럼만 안 하면 아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개꿀값을 떨고 있죠 거기를 싹 끊은 다음에 윤석열은 공격하고 한동훈은 공격하지 않는 이상한 짓을 해요 둘을 이렇게 또 이간질을 하는 거구나 분리시켜놓고 그러면서 이준석은 나는 한동훈 파해라고 하면서 살짝 붙으려고 하거든요 아예 입에서 이준석 단호도 꺼내지 마시죠 그냥 뚜벅뚜벅뚜벅 바른 길로 걸어가시면 됩니다 한동훈의 길을 가면 된다 비대위원도요 사실은 비대위원의 인선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자기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총선에 나가는 후보들은요 비대위원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관행이 비대위원으로 못 들어옵니다 자기 선거를 치르는데 컴플릭트도 조금 있고 하잖아요 공관이 하고도 있고 그래서 저보고도 비대위원 왜 안 들어가냐고 너무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셔서 그런데 사실 들어가고 싶어도 그건 예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대위원이 됐다면 말 그대로 비대위원으로서의 임무를 다 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 총선 욕심을 가지고 들어가면 나중에 욕먹습니다라고 해명을 해드려요 그런데 비대위원들 몇 면이 보면 총선을 뛰어야 되는 여성 의원들도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지역구가 없으신 아니면 다음에 불출마하실 여성 의원 내지는 여성 전 의원 이런 분들이 오시는 거는 매우 잔성인데 현역은 안 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위원에 대한 어떤 충고까지 얘기해 주셨고 한동훈 조상규 변호사 출마하세요는 무슨 말이 벌써 출마했는데 사천남의 하동의 언어를 쓰는 조상규 변호사입니다 네 아까 전에 또 세미님께서 조상규 변호사님 메리 크리스마스 너무 든든합니다 성재준 있는 성재준TV 흥하시라고 세미 너무 감사해요 세미님 항상 이렇게 또 조상규 변호사님 응원해 주십니다 세미님 선글라스 너무 잘 어울려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래가지고 오늘 조상규 변호사님 모시고 3시 방송이 거의 처음이거든요 지금 끝났어요 벌써? 네 저희 이제 다 됐습니다 아 너무 아쉬워요 4천분 가까이 하나 들어오셔가지고 아니 3시 방송도 없는 게 4천분 들어왔다고요 그러니까요 엄청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혹시 좋아요 깜빡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조상규 변호사님 내일 또 5시에 나오십니까? 아 내일 네 내일 5시에 네 그리고 여러분 1월 6일 토요일 오후 2시 삼천보 실내체육관에서 성재준 조상규 인사드리니까요 꼭 오셔야 됩니다 네 1월 6일날 토요일날입니다 토요일날 제가 한번 공지 한번 올리겠습니다 네 공지 한번 올려주셔야 됩니다 네 공지 한번 올려가지고 조상규 변호사님 또 토크 콘서트도 있으니까요 근데 휴일에 뭔 전화가 이렇게 많이 오셨잖아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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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ap